찡찡찡찡 찡찡타이 백힘아 그냥 폈다고 해 이 자식아 막말로 서윤이도 걸리고 나서 담배피고 올게요하고 담배피러 갔는데 너 여유증있다고 에어캠 육내내냐? 아니 난 담배를 안피니까 안피는다고 하는건데 왜 자꾸 담배피냐고 그래 난 담배를 안피여 와 담배를 안 피우는데 자꾸 담배 피우냐고 물어봐 나한테 어 브릿지 어서와랑 반갑당 브릿지 야 나 왜 이렇게 연구로 잘 끌리냐 하루에 두 번 이상은 무조건 블링아 나머지 남자 섭외 다 됐다 제 우는 영상 올리신 오매킹 대단한 오매킹오빠 일류 오매킹오빠 어디있었습니까? 제 빠르게 가자 매킹오빠 어디있었습니까? 저 유튜브 구독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5월 초에 가죠 오빠 저 경민이도 불렀어요 아아아아 사심 드러내는거 봐 와 사심 드러내는거 드러내는거 보소 래쉬가드도 다 준비했습니다 오빠 오빠 근데 그 유튜브 해명좀요 사심이라뇨 아이 그냥 친구로서 친구로서 경민이 부른거죠 아 친구한테 비키니 보여준다고 걔 여캠으로 불렀죠 여캠으로 오빠 근데 오빤 솔직히 말해서 오빠 상의탈이 하지마세요 오빠 가슴 커요 알죠 오빠 오빠 상의탈이 하면 안돼요 저 상의탈이 하는 순간 오빠 빼버릴거에요 오빠는 좀 이렇게 상체 계속 티 잊고 있어야 돼요 래쉬가드는 집업 이제 서서히 이렇게 풀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푸는잼 피쯔님 안녕하세요 오매킹이에요 상의탈이? 왜 아니 나 상의탈이 안하지 오매호 오빠 아 오빠 피쯔한테 말거지마요 왜 어디다 말 걸어요 지금 오빠랑 오빠랑 지금 피쯔랑 몇살 차이나는줄 알아요? 피쯔님 몇살인데 아니야 피쯔야 오매호랑 말 섞지마 아 육장에 어서오고 말 섞지마 피쯔님 말 섞으면 안돼 죄송하시면 밥 사시면 되죠 아 이거 맥킹오빠 이거 사시면 오지게 들어가네 이거 진짜 내가 지켜줄게 피쯔야 경민이도 지켜주고 내가 오빠 유튜브나 해명하세요 오빠 오빠 유튜브나 해명하시라고요 뭐해 한 번만 더 울어줘 10만원 더 땡기게 오빠 그거나 해명하세요 오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매호 오빠가 지금 한 번만 더 울어달라고 10만원 한 번 더 울게요 한 번 한 번 봐서 울게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매호 오빠가 누굴 만나도 상관없어 왜 솔직히 말해서 피쯔랑 오매킹오빠랑 그때 커플되면 더 이득이지 왜냐면 경민이 그럼 내꺼니까 오빠 그럼 피쯔랑 커플하세요 제시 누구랑 뭐 해도 상관없고 나는 경민이랑만 커플해가지고 할게요 오빠 게임 그거 할래요 신문지 게임 오빠 신문지 게임 할래요 오빠 피쯔랑 하고 나는 일단 게임은 무조건 해야죠 방송용으로 살려야죠 어 은호님 오빠 그 은호님 와요 근데 빼빼로 사갈게 너 좀 물어보자 남자 4명에 여자 3명 괜찮나 아니 경민이 오면 은호가 안 온댔죠 빼빼로요 빼빼로는 둘이 하세요 피쯔랑 오빠 둘이 하세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경민이 오면 은호 은호님 안 아 은호님이랑 신문지 게임 오빠랑 하자 아 경민이 버릴까 얘들아 은호님이랑 해야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오픈제핑 그거 이렇게 있어요 저 오빠랑 하자구요? 뭔 소리세요 오빠 지금 피쯔님 빼빼로 좋아하세요 오빠 피쯔랑 피쯔랑 제시랑 해요 전 오빠랑 안해요 오빠 근데 오빠 근데 피쯔한테 지금 왜 그러세요 피쯔 나이 나이 이제 스무살 됐어요 우와아 피쯔님 스무살이세요? 대단하십니다 오메오빠 그 빼빼로 게임 꼭 해야겠어요 오빠 피쯔 작년까지 19살이었어요 오빠 피쯔님 신문지 게임이 있잖아 신문지를 이렇게 저 29살인데 제가 오빠답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남자랑 여자를 좀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지 뭔지 알아 얘들아? 신문지 게임 몰라? 점점 접어야지 피쯔야 너 솔직히 말해봐 피쯔야 너 솔직히 말해서 오메킴 봉준 봉준이 경민이 누구랑 하고싶어? 게임? 게임 누구랑 하고싶어? 누구랑 진짜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말해봐 뭐 다 하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거 같아 피쯔님 스킨십이 이렇게 저 방송전에 호흡도 맞출 겸 알겠어 피쯔야 미안해 알았어 방송 케미 맞출 겸 합방하실래요 어렵다고? 그래도 한 번 선택해봐 미안해 언니가 한 번 선택해봐 아 이따 거짓말 탐지 진짜 가져가야겠네 아 저 오메오빠 안되겠네 저 왜그러세요 오빠 피쯔한테 그러지 말라고요 아 방송사 방송사위해야지 블링아 피쯔한테 카톡이잖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경민님 고르면 안돼 경민님 고르면 안돼 아 어서오세요 아 어서오세요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경민이 내가 친구로서 진짜 아껴줄거거든요 진짜 고르는 순간에 진짜 싸대기 오지게 때린다 저는 사심없이 방송만 하는거에요 경민의 그녀 세병님 피쯔님 어디사세요 아니 경민이는 너무 순수해가지고 이렇게 지켜줘야돼 애가 너무 여려요 아 저 오메오빠 아아 아아 야 왜그래 왜그래 아 제발 왜그래 잠깐만 제발 아 왜그래 어 진짜 아 죄송합니다 игра 촬영.. 으깨 싸움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면 병민이랑 세병형님 악방 악방 오메오빠는 그 사실 М고용송 하는 여자만나려고 방송하는 것 같아 맞죠 오빠 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도 껴주세요 오빠 그럼 경민이 빼고 1대2 할래? 2대2 가죠 오빠 저도 껴주세요 경민이 빼고 1대2요 오빠 나 찬밥 신세할 거잖아요 그냥 그럴 바에는 1대3 가요 어차피 나 오지게 찬밥 할 바에는 근데 피츄 불러서 1대3 가요 그냥 1대3 가죠 1대2 하면 나 어차피 찬밥 신세 될 거 같은데 1대3 하죠 3 좋죠 3 꽃한테 이렇게 둘러싸이는 느낌 좋지 아 그럼 저희 집 와서 합항하면 되겠네요 부산 아 뭐 맨날 경민이 버리지 말래 안 버리잖아 다 비키니 방송 때 부르고 다 챙겨줬잖아 얘들아 뭐 맨날 버리지 말래 진짜 부산이 죄송합니다 오빠 저 그러면 경민이랑 합방하고 오빠는 피츄랑 합방하고 잠은 아아아아악 입에서 잘게요 피츄랑 같이 인장 좋네요 그런 거 좋네요 오 좋아좋아 나이스 하네 오빠 언제 이사가요 근데 곧 이사 가시나 언제 이사가요 아 맞고 어서와 아아아아악 아 지금 피츄 매니저 지금 흠 키키키키키 나왔다 요즘 세상 위험하니까 아 잔방을 얘들아 솔직히 나 하면 하고 되게 애미오빠 하는 거 보니까 하기가 싫어 너무 못생기게 나와 에이 제로순이 장난이에요 장난 피츄야 얘기 좀 하세 아아아아 굽네치킨 들어가 봐야 할 거 같은데 잠깐만요 피츄님 진짜 오시나요 그때 굽네치킨 메뉴 치킨 좀 해야지 아아아아 빨리 뵙고 싶네요 아 둘이 번호 교환하세요 여기서 지금 뭐하세요 님들 아 아 진짜 오지게 잘한다 야 블링이 잘한다 1주년이 아니라 우리 비키니 방송 피츄야 긴 말 보내야겠다 아 둘이 번호 교환하세요 님들 매니저 좀 써요 현저에서 그냥 번호 교환하세요 두세방만 더 언급해줘 굽네 오리지널 콤보 굽네 오리지널 콤보 아 둘이 번호 교환하세요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진짜 아 번호 바꾼다고 흐흐흐흐흐흐흐 아 여기 코이님 코이쁘다님 안 들어오시나 여기 코이쁘다님만 딱 오면은 진짜 대박인데 방송 확 크는데 방송 확 크는데 진짜 여기서 코이쁘다님만 딱 와주시면은 하 방송 확 일류로 가는건데 이거 코이쁘다님 좀 누가 불러와봐 자표 좀 치워봐 미쳤나요 진짜 나도 일류 가보자 나도 유튜브 각 좀 보자 얘들아 방수경님 어서오세요 아 아 아 오메오빠 근데 뭐야 둘이 번호 교환했어? 지님 네 아니 두명이요 두명 두명 하나만 보여줘 적선이랑 둘이 집에서 먹었잖아 그때 기회를 못찾을 못찾을 수 못찾으실 수도 있으니까 택시한테 오지검 났다고? 그게 뭔말이지 번호 알려주세요 아니야 오메오빠 일류와서 안 마셔요 오메오빠는 일류와서 이런거 견뎌내야지 알려드려야 그니까 나 아직 오메오빠 번호도 모른다? 오메오빠 어? 덕선이 덕선이 비제이 집합소네 지금 비제이 집합소네 비제이 집합소네 덕선아 빨리와 카톡 씻고 지금 지금 매니저부터 들어온거야 페이스탑은 괜찮을거 같네 오메오빠 오메오빠 저한테 번호나 알려주세요 지금 뭐하세요 저한테 번호나 알려주세요 나한테 번호 알려주지도 않고 오빠 저한테 번호나 알려주세요 비키니 날짜 좀 알려주게 아 답장했어? 나 왜 못봤지? 몇시쯤에 와? 몇시쯤 도착해? 비추님 번호도 부탁해 어 딸기딸기님 어서오세요 어? 그 당충님 아니에요? 아닌가? 어 블링아 저 뭐야 매체세 매체세 적어버렸다 오메오빠는 새벽 새벽은 새벽님이 있잖아 아이고 봄이랑 레인님 감사합니다 추천 매체세 적었다고요?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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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선이 어서오라 호선아 오빠 근데 솔직히 저는 별로에요? 나는 여캔분들이랑 비키니 파티 간다 이 자식아 너는 집에서 혼술이나 때려 이 자식아 하하하하 원래 나 이런 존재 아니었는데 어? 귤에다가 혼술이나 때려 이 자식아 아아 야 나 미드 있어 뭔 소리야 얘들아 아니 나도 원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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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급 받을 그게 아아닌데 어 얘들아 어 나 깜짝이야 어 나 이거 매니저 채팅 보이는적 깜짝 놀랬다 솔직히 그럼 제가 피추번호 팔게요 님들 별풍선 경매할게요 진짜 한명 드릴게요 수제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피추 피추 제시 덕선이 제시 해주세요 진짜 팔게요 부산 언제 가는지 날짜 안 정해졌는데 그 뭐지? 어 노메킴 승현 2님 별풍선 11개 간다 에다 기름 깨움이 감사합니다 네 누나 열한개 이거 매니저 안 막나? 매니저님 안 바꾸세요? 안 막으세요 이거? 제로스님 그 뭐지? 뀨블링님 시간 되시면 오메랑 윷놀이 단판 가실까요? 천계빵? 같이 끌고 오메오빠랑 네 할게요 윷놀이요? 나 윷놀이 못하는데 윷놀이보다 스타 하면 안 돼요? 나 스타로 더 이길 자신 있을 것 같은데 뭐 스타를 해 솔직히 말해서 스타로 이길 확률이 더 높지 않냐? 야 전세계 5등한테? 야 스타면 내가 맞춰? 그러면 그냥 윷놀이? 아 오목하면 안 돼요? 부종으로 해주고 오메오빠랑 스타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오메오빠가 풀톱 빼고 저그나 해가지고 하면 이길 것 같아요 미쳤나이 오빠 뭐하실래? 오빠 디스코드 오세요 그러면 천 개빡 빨리 하죠 나 천 개받고 가격 요즘은 4만원도 없어 죽겠는데 아 나도 별 안 터지는데 이거라도 빨아야겠다 이겨 이거 3마리 빼면 이겨 나 윷놀이 안 해봤어 얘들아 나 윷놀이 개못해 어 블링아 오빠 윷놀이 하실래요 스타 하실래요 오목 하실래요 아니 윷놀이야 너가 이길 확률이 있지 오빠 스타로 오빠가 3개 빼주고 비전 켜주면 이길 것 같은데 아아아아아아 오빠 전세계 5등이야 아 잠깐 나 윷놀이 진짜 못하는데 절대 못 이긴다고? 아니 윷놀이는 그거 운이잖아 화이팅 물결표 아이고 열결표인 거 감사합니다 우전 혜란이랑 저그 못하지 않아요 오빠? 잘해요? 아 죄송해요 윷놀이로 갑시다 그래 야 윷놀이 껴 지금 바로 잠시만요 이거 넷마블이죠? 어 바로 켜 나도 지금 키고 있을게 네네 저거 빨리 켤게요 총 뭔데요 님들 벌칙은 지고나서 불러주게 하자 인정? 우리 서로요? 아씨 오빠 쎈거 할거 같은데 아냐 적당히 매너있게 할게 저도 매너있게 할게 그러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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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잠시 잠깐 오빠 저 비번 좀 찾을게요 천천히 와 방 만들어 놓을게 네에 어디 많이 아프세요? mako 2S0님 별풍선 스멜 두개 감사합니다 쎈거기는 꾀우미 피추님이 번호 안주셔서 마음이 아프네 아앗 화이팅, 클리스피 오면 말해, 블링아 네 방제 좀 바꾸느라 죄송해요 DJPT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3박 2박 2끼미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빠 윷놀이가 어딨죠? 넷마블, 넷마블 들어왔는데 여기 윷놀이가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어머, 보드 캐주얼에 있나? 윷놀이 윷놀이 잠시만요 오빠 코이콥스가 뭔데 자꾸 코이콥스래 얘들아 여기 윷놀이 좀 찾아봐 어딘지 천천히 해 형, 방 만들었어요? 형, 만들어 놨어 그 들어오면 들어오면 말에 들어올 때 알려줄게 네네네, 오빠 근데 목소리가 너무 끊겨요 아, 내 목소리? 잠깐만 디스코드 좀 껐다 낄게 디스코드 끊긴다고 해가지고 디스코드 좀 껐다 낄게 디스코드 끊긴다고 해가지고 잘 들려 이제? 어, 네 잘 들려요 오케이 잠시만요 진짜 죄송해요 오빠 근데 그거 이거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거 왜 이러면 두 번째 쭉? 이거? 여기 있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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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디로 가야돼요? 팀, 팀 경기장? 어 팀 경기장 들어와 일단 네 오빠 꺼 그거 방송 좀 켜야겠다 아니야 그냥 들어오면 팀 경기장에서 네 채널 두 번째 채널 두 번째 점 오백 아, 아니다 여기서 아, 여기 보인다 블링 블링 B번 1, 2, 2, 3 2, 1, 2, 3? 1, 2, 2, 3 오케이 왔네 알는데 아 나 이거 윷놀이 진짜 어 지나간 못하는데 오빠 좀 쓰면 좀…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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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는데? 이거 시작해요 어허 오빠 그거 다시 보기 보니까 그 제가 준 것도 안 먹었던데 뭐? 아메리카노 안 드셨던데 아아 도기걸 걸걸걸 쭉쀼 바로잡아버리죠 아 개개개 개개개 어허어 이거 단판인거 알지 앙 앙 앙 아 몸 죽어지면 바로잡아버리 오오오 자 맛있게 먹구요 너무해 에어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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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못하죠? 뇌정지 왔죠? 이 자 바로 걸 다 이리 에어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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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 근데 나한테 뭐 줬었어? 불리나? 여보세요? 네? 너 집중하느라 너 나한테 뭐 줬었어? 네? 뭐 안 먹었다며 내가 저 아메리카노 줬잖아요 오빠 아 야 야 내꺼 방송소리 켜져있어? 아니요 오빠가 껐는데요? 오빠가 안 켰는데? 아니 야 너 딱보면 모르냐 돼지들은 아메리카노 안먹어 이 핑크림 오지게 올려줬었어야지 아 진짜 이 친구 필수하네 배지들이 아메리카노 먹는 거 맞냐? 이 놀이 왜 비슷하지? 아 그거 뭐지? 살쪄요 오빠 오빠 그거 휘핑크림 먹으면 진짜 샵샵돼지 돼요 안 돼요 냥냥 냥냥하지 마세요 오빠 왜왜왜왜 그 냥냥하지 마세요 냥냥 도나와라 어? 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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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냥냥 나 화났어 아 저 어떡해 오 아 오빠 재미없게 게임할거에요 아 너무 재밌다 얌 얌 얌 아무것도 못하자 얌 얌 얌 얌 얌 아무것도 못해버렸죠 내가 못하는게 아닌데 저 오빠가 오지락이 잘 나온건데 너가 좀 잘하긴 하네 너 오빠가 좀 더 잘하네 좋아 많이 했다고 실수를 얌 얌 보라카이 보라카이 내가 해봐 윷놀이 윷놀이가 아 얌 얌 얌 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하네 놀러가야 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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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아 슬슬 이제 오빠가 승리가 잡혀지는 것 같은데 벌칙 뭐할지 짠거 좀 굴려볼게 자 우리 블링이가 경민이를 비키니 파티에 초대했다고 하였죠 여러분들 아 오빠 한번만 봐주세요 아무만 봐주세요 방송 재밌게 해야죠 오빠 아 그렇다? 응 네 경민아 애교 한번 더 보여줘 아 우메 오빠 한번만 봐주세요 아 별로 안 좋네 그냥 갈게 오빠 왜 자꾸 앞으로 가세요 불링이 속상하게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원래 산말 꺼내면 안되나? 은지 낙 낙 낙 맞지? 유지용 좋아 아 나 근데 왜 이렇게 못하지 이거 진짜 아 제발 뭐 두 번만 떠줘봐 뭐 두 개 두 번 뜨면 되나 이거? 아 시바 이런 개만나 아니 블링아 너가 애교 귀엽긴 한데 내 아... 아 야 설마 Galem contest 아 설마 아 설마 장단치지마 설마 백 equilibre 아 설마 고파이 아 윤너리 안한다 그랬지 내가 내가 윤너리 안한다 그랬지 이걸로 자 블링아 기다려라 너네방 간다 내가 윤너리 안한다 그랬지 내가 스타 아니야 내가 스타는게 더 나았어 이 멍청이들아 스타는게 더 나았어 자 일단 너네방 오더 내리러 간다 아 나 윤너리 왜 이렇게 못하지 다음에 또 봐요 아 윤너리는 더 못 있겠어 몰라 짱나 죽겠다 니네 땜에 니네가 니네가 맨날 이상하게 오더 해가지고 내가 맨날 지잖아 몰라 내가 윤너리 안한다 그랬지 인정 오빠 천개 터졌어요? 어 아니 잠깐만 천개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서 너희 집에 혹시 욕조 없지 네? 욕조 욕초가 뭐예요? 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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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 없어 아 아쉽네 진짜 없어요 아 나 왜 이렇게 윤너리 못하지 아 나 진짜 스타는게 더 나았다 이 멍청이들아 아 이거 소원권이죠 형님들 이거 소원권이죠 욕조에서 비키니 하려고 그랬나 본데 지금 지금 보니까 욕조에서 비키니 맛보기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너 이번주에 약속 있어? 이번주요? 없어요 자 그럼 이번주 아 자 다음 목소리 잘 안들려요 아니 채팅으로 질게 이제 채팅으로 해주세요 채팅 채팅으로 해줄게 다음주까지 부산가서 경민이랑 합방하기 해야겠다 인정? 이거 인정? 하하하하 자 그럼 다 아 디스코드 잠깐 그 나갔어 자 그럼 당장이라고요? 당장은 못갈거 아니야 케오 조타리 당재로 해야겠다 그러면 당재로 해야겠다 당재로 해야겠다 하하하하 안삭여요 뭔소리에요 안삭여요 아니 합방있대자나 형들 합방있대는데 어떻게 합방있대 오 이번주야 뭔데 아니 합방있대자나 형들 합방있대는데 어떻게 합방있대 합방있대 뭐 이번주야 뭔데 아 지금 부를려고 그랬어요 오빠 아니 합방있대자나 형들 합방있대는데 어떻게 합방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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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부를려고 그랬어요 오빠 자 블링아 이마 오픈하고 이마에 매직으로 경민아 돌아와 갈기자 블링아 이마 오픈하고 이마에 매직으로 경민아 돌아와 갈기자 블링아 이마 오픈하고 이마에 매직으로 경민아 돌아와 갈기자 이거 경민이 어떻게 봐 경민아 아 이거 경민이 어떻게 봐요 오빠 이거 아 내 얘기잖아 블링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딸기 형님 천국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맘에 들었나요? 이마에 갈기고 오늘 합방까지 지우면 안돼. 센서 좀 쳐다왔어요. 오빠 근데 아 이거 어떻게 오늘 하방은 저 야방? 오빠 저 야방해야돼요. 오빠 저 야방 해야되는데 뭔소리세요. 아 진짜 저 오빠 왜저래? 아 이거 경민이 어떻게 봐. 안 먹는 거 아니야? 와 이마 이쁜게 글씨 잘 적히겠네. 이거 보통 어떻게 쓰냐 이거. 누가 써줘야 되지 않냐 이거? 저 오빠 어떡하지 진짜? 거울 어디있지? 나 이거 엄마한테 써달라고 그럴까? 나 이거 엄마한테 써달라고 그럴까? 진짜 어 저 이거 엄마한테 써달라고 올게요. 못쓰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기다려 보세요. 아니요. 야. 아빠 어머니한테 써달라고 안 돼? 야. 어머니가 닮으면 이마에다가 경민아 돌아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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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민이가 경민이가 방송 중이면 경민이가 방송 안하고 있다 형들 형님 경민이가 지금 방송 안하고 있네요 형님 눈치 까고 방송 안하고 있네 눈치 깠네 이 친구 저녁에 낀다고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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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피셜 날리지 마세요 경민이한테 아 호빵 베타님 별풍선 27개 감사합니다 호빵 베타님 인정비감사합니다 아니 여기가 다 안써진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어 으아 으아 아 예쁘다 블링이 아 블링이 아 이러면 쉽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뻐요 오빠? 오늘 누구랑 합방해 나 스타연습이랑 윷놀이 연습 오지게 해가지고 내가 갈거야 나 진짜 오빠 한 번 걸리게나 해봐요 진짜 오늘 덕선이랑 피츄랑 온다고 그래가지고 오빠 이거 야방할 때 지우면 안 돼요? 이러고 가야돼? 오빠 근데 오늘 합방 부르려고 그랬어요? 엄마가 이렇게 써줬어 지우면 안 되지 불링아 오빠 오세요 오빠 올래요? 오빠가 이리 와 오빠가 이리 오세요 얼마 안 번데 오빠가 이리 와 오빠가 이리 오세요 얼마 안 번데 아니 히즈님 봐도 되나요? 어흐 ㅋㅋㅋㅋㅋㅋ 오픈하게 곰오빠 오세요 이거 안 지우고 있을게요 그러면 어!! 아!!! 아니야!!! 어떻게 오빠가 가겠니 나 이거 솔직히 이거 나 윷놀이 깼으면 오메오빠 부르려고 그랬는데 나 이거 솔직히 이거 나 윷놀이 깼으면 오메오빠 부르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 아 그럼 가야겠다 우리 블링이가 원하는데 오빠로서 가야지 오빠로서 가야지 가야될 명분만 있다면 가야될 명분만 있다면 아아 두가지 있어요 피추 제시 번호 두가지 아아악 떡으로 주소 좀요? 두 가지 오케이 지금 가면 돼? 지금 가면 돼? 네 지금 오시면 돼요 아아악 와아악 이마 아무것도 아냐 안 보셔도 돼요 아 씨 윷놀이 아 씨 안 보셔도 돼요 아 씨 윷놀이 아 씨 안 보셔도 돼요 자 자 그러면 아 진짜 진짜 가도 되나? 먼저 가서 블링이가 너 꾸며주면 꿀잼 진짜 간다 블링아 아 네 오빠 오세요 죽전역으로 오고 연락 주시면 돼요 오빠 너 번호 모르는데 너 번호 좀 알려줘 매체스로 오빠 오세요? 너 번호 모르는데 아 오빠 카톡 너 번호 좀 알려줘 매체스로 전화 전화 드릴게요 지금 오케이